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... 지금... 민락점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저희가. 오! 매니저 언니! 안녕하세요. 이쁘다 이뻐 여기 한 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밀라카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 남자 송호님이 앉아놓으세요 어디 어디? 비주얼이 난리나네 일어나서 하셔야죠 인사는 일어나서 하셔야죠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비주얼이 아주 기다 왔어요 어디 어디? 이쪽으로 보겠어요? 자 어디? 이쪽에 포장하는거에요 어머나 어머나 어디 비주얼 하는거야 어디? 하이 마사지? 오케이 상이 되게 크죠 좋아요 그리고 이쪽은 우리 코어 매니저님 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매니저님 다 얼굴 보고 떴나봐 왜 이렇게 다 이뻐요 연예인인줄 알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줌 안해요 땡겨 땡겨 아 이거 우리 한 번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여기 아 이건 뭐야 냉장고? 냉장고 어 안에 뭐가 있나요? 이야 냉장고 거푸지는 탄산인데 내부는 주스에요 이야 기가 막혀 건강을 생각해서 공부 치시다가 멤버 할 때마다 공부가 좀 타석 오셨어요 타석 좀 보여주세요 타석 아 우리 티비 그쵸?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티비 아하 티비 화질 난리나고 타석 좀 보자 오케이 타석 타석 갑시다 오 오 오 오 회원님이 많이 안계시면 촬영 협조를 해주시나보네 원래는 정말 많이 바쁘거든요 타석은 네개 네개 사석이 굉장히 멀쩍 오 여긴 뭔가요? 프라이 오 회원님 어머 회원님 연습중이시네요 오 멋쟁이 타석이 너무 멋져요 하하하하 입 너무 잘 가르쳐주세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짱이에요 하하하하 마지막은 타석 교정 V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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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자세 교정이어서 기가 막히게 갑니다 자세 교정만 기가 막힙니까? 부질도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아주 산소까지 굽니다 우리 회원님 수행도 기가 막혀요 네 그리고 산에 보일 수 있네요 거울 어 거울 가격은 3만원이에요 하하하하 아주 가격까지 얘기해? 오케 오케 좋아요 이 이 이 이 이 이 공기가 공기 참여을 위해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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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좋아 저희 대방에 이제 마치도 없죠? 밀락동의 타이거우즈는 나야나 밀락동의 타이거우즈는 내가 돼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오케이 자 넘어가고 자 말씀 받으시면 타이거우즈 되실 수 있어요 어 누구한테 말씀 받아야 돼요? 우리 솔로씨 하하하 좋아 좋아 내가 선생님 안내 죄송하면서 어떤 어르신 일단 매니저님이 너무 예쁘네요 어 좋아 25 예! 말씀 받으시면 저한테 매트워크 처럼ette 부탁드릴게요! 그래 대신 받으러 오세요! 매력적이야! 안녕